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캠핑클럽에서 이효리가 입고 나온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소개를 해드릴거고 판도라 제품, 보테가 베네타, 에어맥스 97, 일리 커피머시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으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에 처음 놀러오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추후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볼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에 인기있는 제품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두가지정도 명품 핸드백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은 구찌 알리 숄더백입니다. 이 제품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와서 많이 인기가 많아진 그런 제품이고 현재 1500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변경하시면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맨 위쪽 부분에서 저머니, 저머니로 설정을 하시면 독일로 보내지게 되고 독일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FTA가 찍혀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10%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시면 한국 매장가 보다 대략 50만원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대지로 보내실 때는 독일 배대지 중에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한 곳으로 보내면 더 저렴하게 받아보실 수 있고 대량 총 비용 금액은 대략 22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매장가 가격이 270만원대 제품입니다. 이 제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들 구입하시는 생로랑 제품의 파우치입니다. 파우치 현재 415불에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보내셔도 문제 없습니다. 한국으로 설정한 가격이 415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FTA 마찬가지로 찍혀있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구찌백은 포함이 되지 않지만 생로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시는 경우에 아래쪽 할인코드 보시고 입력하시면 10% 추가 할인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할인코드 놓치지 말고 입력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유로가 넘기게 구입하시면 한국까지 직배송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테레사에서 들어온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길트입니다. 길트에서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 모아서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트 사이트는 플래시 세일 사이트로 특정한 제품을 특정시간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오른쪽 맨 위에 부분 이 부분을 한국으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에 한국 직배송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가 전부 표시가 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200불이 넘는 제품들은 알아서 관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들 200불이 넘는 제품들은 전부 다 관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많이 보고 계신 제품은 이 레더 팔찌, 가죽 팔찌를 많이들 현재 구입하고 계십니다. 여러가지 색상도 있고 종류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제품들이 이미 사이즈가 빠지고 재고가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으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직배송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사이트는 방금 소개시켜드린 길트 사이트와 비슷한 룰랄라 사이트입니다. 현대 판도라 제품 1일밖에, 하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밖에 세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도라 제품 최대 50%까지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비슷한 사이트라서 특정한 제품을 특정 기간에만 세일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판도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으로 설정하셔서 미국 배대주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됩니다. 대략 50% 정도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판매하던 제품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제품 있으시면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00불이 넘지 않으면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대지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파타고니아 제품입니다. 백컨트리에서 판매하는 파타고니아 제품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전에 만들어 놓은 파타고니아 직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셔야 되고 원래 파타고니아 제품은 배대지로 보내는 것도 막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재는 배대지로 보내주고 있어서 백컨트리에서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은 캠핑클럽에서 이오리가 입고 나온 동일한 제품입니다. 동일한 색상은 없지만 그 동일한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 오프, 원 풀 프라이스 아이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거 Add to Cart 누르셔가지고 첫 번째 제품 20% 정가에서 20%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한 제품인데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제품도 파타고니아 제품이네요. 그래서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이오리가 입고 나온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현재 세일도 30%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있습니다. X, Small,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해서 사이즈도 전부 다 있고 색상은 블랙과 네이비 색상 두 가지 종류가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백컨트리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더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사이트인데 오늘은 독일 아마존 사이트입니다.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리 커피머신이고 이 제품은 현재 원래 80유로에 판매하는 제품인데 지금 보시면 35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쓰여있기 때문에 저도 독일어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경우라면 크롬으로 해당 링크를 크롬으로 열어서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번역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구글 번역기로 돌린 번역이 보여집니다. 약간 번역이 됐죠. 그래서 보시면 검정색 35유로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하시면 되고 장바구니에 담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 누르셔서 체크아웃 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그 계정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저는 주소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막 나옵니다. 한국 주소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소로 넣고 배송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넥스트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구입하실 카드 등록하시면 되고 일단 구입하는 방법 같은 경우라면 이전에 만들어놓은 아마존 직구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냥 독일 사이트라는 거 독일 사이트라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날짜가 8월 27일인데 대략 2주 정도 걸려서 9월 12일 정도에 받을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받아보시는 겁니다. 물건값은 29불밖에 되지 않는데 배송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를 짧게 하면은 배송비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배송비가 더 올라갔죠. 빠른 배송은 더 비싸지고 지금 유로로는 82유로 정도가 되고 달러로는 95달러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직접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배송비용이 너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독일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배송비 아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라서 배송비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에서 브랜드 아울렛이라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디다스 제품 50%부터 시작 롤렉스는 30% 최대 30% 세일 오클리 60% 푸마 40% 챔피온 60% 리복 코치 한스 마이클 코어스 레이벤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크 제품은 다이슨 제품도 보이고 보스 소노스 등등 DJI 애플 제품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은 더욱더 많은 제품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 제품을 세일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아울렛 페이지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HBX입니다. HBX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가 제품을 추가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남성 페이지입니다. 남성 페이지 신제품 모여져 있는 페이지인데 많은 제품들 15% 할인받아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나이키 제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키 에어맥스라든지 나이키 트레이닝복 이런 것들도 많은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분들 여성분들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들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있으니까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뜨고 있는 사이트이고 많은 분들이 명품을 구입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마지막 제품은 에어맥스 97입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 가운데 가장 무늬가 많고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서 아직 세일이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니시 라인에서 150불 이상 구입하시면 15불 할인하고 있어서 아래쪽에 할인코드 찾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에어맥스 97 트리플 화이트 재고가 전부 다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에어맥스 트리플 화이트 제품을 관부가스에 피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5불 할인받으면 대략 18만원 후반대 배대지 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18만원 후반대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나 비키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블랙 제품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제품들도 보시면 150불만 넘어가게 되면 15불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0불이 넘지 않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 추가로 구입하셔가지고 150불만 합산해서 넘기게 되면 15불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지 않으면 관부가세도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니쉬 라인 직구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고 트리플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도 피니쉬 라인에서 직구한 제품 후기도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이 있거나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직구 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영상 만들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